응 응 응 응 응 응 너 근데 혹시 성형전사진있어? 성형전사진? 응 그때 생각배방에서도 보여줬어? 어 우리도 한번 보자 어 성형.. 내가 봤을때는 얘는 성형전이 훨씬 날거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? 맞죠? 천천히 물어보세요 응 아니 내가 봤을때는 얘는 성형전이 훨씬 날걸? 내.. 내가 내.. 내.. 초기에는 그래 너는 네가 성형전이난거 같아 지금이난거 같아? 난 지금 오 진짜? 근데 주변에서는 성형전이 훨씬 낫대 오 한번 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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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보자 보냈어? 응 보냈어 아 씨X 강민경 사진을 왜.. 겨울이야 나이 야 이게 훨씬 낫네 어디어디한거야 잠깐만 비비 한번 해보자 너 눈코만 한거 맞아? 이게 아무것도 안했을텐데 이 다음 사진이 그.. 쌍.. 쌍꺼풀하고 3면접 쌍.. 쌍꺼풀만 했을때? 어 여기에서 멈췄어야지 쌍꺼풀만 했어 내가 진짜 잘하는게 아니라 이때 정말 강민경 남았다는 소리 정말 많이 들었어 이때가 아까 거기에서 쌍꺼풀만 했을때? 그치 그치 쌍꺼풀만 얇게 아주 얇게 했을때 아 이거는 쌍꺼풀 한번 했을때 여기서 한번 덧집은거야 그치 그치 더찍고 여기서 밑트임하고 밑트임하고 뒤트임하고 위로트고 아르르트고 다이아몬드트임이라고 여러분 있어요 찾아보세요 위로트고 아르르트.. 다같이! 위로와.. 다이아몬드트임이라고 있어요 진짜 했어요 아 그래? 그렇게 하면 좀 쌍꺼풀거든요 그래서 한번내에도 만드위트임이라고 응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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